안녕하세요. 배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구요.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라비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비씨가 프로듀서로서 앨리스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활동 목표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가? 네. 해성입니다. 일단 저희 이번 목표는요. 앨리스 썸머드림이라는 곡을 여름이 딱 돌아오면 딱 생각나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앨리스 팀도 많이 알리고 싶은 각오를 갖고 활동을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비 선배님께서 같이 작업해주실 때는 되게 저희가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근데 되게 하다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오히려 더 아이돌 활동을 해보셨던 분이어가지고 더 디테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긴장 풀린 상태에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곡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룹이 되고 싶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가운데 분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9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이 비주얼적으로 가장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궁금해요. 그게 되게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요.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그동안 타이틀곡에서는 항상 이제 동물 컨셉이 있었잖아요. 1집에서는 토끼, 2집에서는 고양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동물이 없어요.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희 씨가 계속 포인트 안무 이렇게 선보였잖아요. 1월에 또 댄스 트레이닝하러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때 배웠던 게 이번 컴백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희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 한 달간 다녀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LA에 가서 저는 외국을 많이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LA에 가서 정말 다양한 문화를 제 눈으로 직접 봤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춤 연습생 때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LA에 가서 추니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이제 저희 찰랑찰랑 안무를 짤 때 그래도 제가 안무를 짜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는 좀 그래도 순탄하게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 동물이 없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동물을 빼거나 이번 앨범에 포인트 안무를 넣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썸머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컴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바다와 시원한 느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동물이 아닌 이번엔 바다를 전달하는 느낌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께서 비주얼적으로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벨라입니다. 유경이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필라테스를 좀 자주 하고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저번 활동에는 식이요법이만 조금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멤버들이랑 같이 필라테스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조금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필라테스를 열심히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타나시아의 윤호 기조라고 하고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1주년 기념일 때 브이라이브 말고도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 어떤 각오를 나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러블리즈나 에이핑크처럼 청순한 컨셉의 걸그룹들이 많이 컴백하잖아요. 근데 앨리스도 계속 청순한 컨셉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서 두 팀과 구분되는 앨리스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주년 멤버들끼리 어떤 다짐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혜성입니다. 저희가 1, 2집보다는 3집에서 더 소통을 얘기를 많이 하고 각자 좀 고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서로 얘기, 의사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팀워크를 단단히 다져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러블리즈 선배님이나 에이핑크 선배님들 같은 아주 청순한 컨셉에 아주 예쁘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또 앨리스만의 색깔과 앨리스만의 이런 순수함, 이런 컨셉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아직 신인이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셨고 러블리즈나 에이핑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되게 노하우가 많으실 거라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선배님들 따라서 더 청순하고 예쁜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순하고 예쁜 걸그룹 열심히 또 순수함까지 있는 앨리스입니다. 중앙의 뒷분에 대해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질문은 유경 씨나 가린 씨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번 활동 때 얻고 싶은 소식어로 소다 돌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활동으로 좀 새롭게 얻고 싶은 소식어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백기 때 믹스나인에 출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출연이 멤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일단 이번 활동으로 새롭게 얻고 싶은 소식어는 저희가 저번 앨범에는 소다 돌로 소식을 얻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썸머 드림, 여름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량돌? 아무래도 노래도 청량청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름을 맞아서 저희가 청량돌이라는 소식을 얻고 싶습니다. 네. 벨라입니다. 저는 이번 공백기 때 믹스나인에 참여했었는데요. 운이 좋게 저희가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모델을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앨범 활동만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게 있었는데 믹스나인을 하면서 많은 장르의 노래나 그리고 습득력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나 춤이나 자기 혼자 습득력이 조금 많이 늘어서 이번 앨범에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청량돌. 청량돌이 앨리스만의 어떤 색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우측에.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영 하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벨라 씨 말씀에서 약간 좀 궁금해진 건데 공백기가 한 9개월 정도이잖아요.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1, 2집을 모니터했을 때 우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을 좀 바꾸고 보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멤버 아무나 괜찮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셉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청순함이나 이런 또 청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지금 입고 계시지만 비닐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 팀 전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또 비닐상이라는 게 또 느낌은 좋지만 입고 춤을 출 때 또 땀도 잘 차고 또 좀 예전에 특히 좀 어려운 컨셉이라 박진영 씨 정도만이 소화했던 이런 컨셉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왜 비닐 컨셉을 도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좀 이러한 이유로 좀 하게 됐다. 뭐 그런 좀 이유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희입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비닐! 네, 저희가 이번 컨셉이 투명이에요. 그래서 슬로건도 투명 슬로건이고요. 그리고 부채도 투명 부채고요. 네, 이번 티켓, 쇼케이스 티켓도 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PVC를 컨셉으로 둬서 이걸 PV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정말 더워요. 지금도 습기가 차서 아까 산업하고 왔는데 계속 말렸거든요. 지금도 다 습기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힘드지만 보기엔 너무 예뻐서 저희도 거울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습기가 지금 잔뜩 차 있습니다. 보기엔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 또 이런 고통이 있네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네, 유행. 저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자,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너무 급했네요.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어떻게 보완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 2집을 준비하면서 1, 2집도 바로 나왔어요. 2집이 1집 다음에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 또 표정연기라든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모니터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서로 거울 봐주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같이 표정연습을 했고요. 또 손끝이나 발끝에 조금 감정을 담아서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댄스 당장님께서 또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 몸에 감정을 담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온 몸에 감정을 담아서 연습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 혜성양이 최근에 뮤지컬을 출연했었습니다. 안녕 자두야라는 뮤지컬.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좀 기자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혜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뮤지컬, 가족 뮤지컬을 했었는데요. 일단 자두의 라이벌 역할인 이은희라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 되게 가족 뮤지컬이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되게 엄마, 아빠, 부모님까지 되게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뮤지컬을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하나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우리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는 걸로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기자님들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기자님들 사이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연기자 안세아 씨랑 강기동 씨가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소속사 식구가 됐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무대로 좀 모셔도 될까요? 저희 회사 막내 데뷔라고 해서 응원으로 온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힘드시니까 아우, 뛰면 너무 감사하죠.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 식구가 돼서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보는데 저기 뒤에 있어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배우 안세아 씨와 배우 강기동 씨입니다. 인사 좀 기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기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아, 예. 아, 저희도 이제 같은 식구가 되었고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저희 회사의 대표 걸그룹시고 너무 응원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또 삼촌 팬으로서 또 삼짐 미니 앨범에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아까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음악이요? 곡도 좋고 안무도 너무 좋고 러블러브해서 그렇죠.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장님께 좀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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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님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왔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내려가기는 아쉽잖아요. 네. 우리 포인트 한번 시켜볼까요? 예? 하하하 아니 아까전에 보셨잖아요. 포인트 한번 살짝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오오오오~~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앨리스 아니 같이 따라할 수는 있는데 친구들이 안녕히 해볼까?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혹시 뮤지컬을 많이하는 팀이니까 아니, 침을 침을. 둘, 셋, 넷. Summer dream, my summer dream, 나도 침. 죄송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무리를 익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또 저희 소속사 배우로서 저까지 우리 앨리스 동생들 이번 앨범에 많은 활동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저희 세 명 또 같이 힘껏 응원을 할 거니까 저는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쵸? 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앨리스 화이팅 한번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한 번 할까요? 네네. 조금만 모여서. 아니, 아니에요. 뭐 끝나진 않았는데 뭔가 끝나는 느낌 같은데. 오세요, 오세요. 네네. 어디서 오세요? 쭉 서서. 아, 조금 의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자 앞으로 다 같이. 네네. 우리 멤버들로. 옆에 있으면 좋아요. 얼굴 더 작게 보이니까. 제가 앨리스 하면 화이팅 같이 할게요. 앨리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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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다고 인사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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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앉아주세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를 위해 준비한 세 곡 중에 마지막 무대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다시 한 번,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벨라입니다. 저희 챙겨주고 싶어라는 곡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썸머드림과 찰랑찰랑이 여름 낮에 들으면 좋을 곡이라면, 챙겨주고 싶어라는 곡은 여름밤에 들으면 딱 맞는 발라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랩 작사에 참여한 곡이기도 한데요. 어, 많이 신경 써서 작사했으니까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벨라양의 랩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앨리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 챙겨주고 싶어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